충북 진천에서 불이 난 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진천군 초평면 초평천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행인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껐으며 차량 운전석에서 불에 탄 70대 남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견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면서 유족을 상대로 숨진 남성 주변을 조사하고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